불꽃엔제 사랑하는 메가스틱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혁, 김성은입니다. 자, 2등급을 향한 불꽃엔제 불꽃엔제의 OT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1 이건 시즌1 일단 OT를 클릭했다라는 건 어? 불꽃엔제 들어볼까? 맞죠?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들어봐? 약간 이 느낌이죠? 오케이 잘 클릭하셨어요 일단 클릭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이 OT 좀 들어줘봐 이게 어떤 엔제고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엔제인지 아닌지 내가 잘 좀 설명해 볼 테니까 이거 한번 듣고 판단하고 웬만하면 저랑 하면 좋겠고요 알겠죠? 엔제가 선생님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였어 이름이 이름이 되게 길지? 그치? 실제로 도움되는 작년에는 앞에다가 실제로 도움되는 이렇게 붙였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엔제 하면 어떤 느낌이야? 기출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뭔가 어려운 4점짜리 문항들을 막 더 낯선 문항들을 더 연습하는 뭐 그게 요까 엔제의 느낌이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엔제야만 다 이제 어려운 문항들을 갖고 막 또 이제 막 그냥 멘탈 털리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도움되는 실제로가 뭐야?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니네들한테 도움되는 특히 노베이스 3등급, 4등급, 5등급 수험생들이 들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엔제를 쌤이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보텐 엔제야 사실 재작년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좀 대박이 났어 대박이 탁 나고 나니까 작년에 이제 많이들 막 입문 엔제 이러면서 막 다들 만드시더라 그래서 이제 입문 엔제들이 많이 막 생겼어요 실제로 도움되는 일이라면 뭔가 이렇게 임팩트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올해는 뭔가 타겟팅을 좀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분의 등급이 지금 3등급, 4등급, 5등급 뭐 한 6등급이면 그래도 그건 아니고 3, 4, 5등급 정도 근데 뭔가 요즘에는 옛날 같으면 이제 엔제라는 건 마지막 모의고사 바로 보기 직전에 하는 거라면 요즘엔 그렇지 않지 요즘에는 기출하고 바로 뭔가 이제 엔제 같이 꼭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되는 이유 조금씩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정확하게 내가 타겟팅으로 2등급을 향한 일단 2등급을 향한 알았어? 2등급까지만 간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등급까지 가기 위한 엔제를 내가 한번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2등급을 향한 불꽃 엔제 그리고 원래 불꽃 포텐 엔제였는데 작년에 그 포텐 자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뺐어요 그냥 불꽃 엔제 명확하게 불꽃 엔제 알겠어? 2등급을 향한 불꽃 엔제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짠! 밖에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건 여러분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앰뷸런스가 오래 지나가고 있어요 OT를 찍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엄청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집중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얘 뭐 하는 짓인가 하지 말고 이렇게 또 선생님이 좀 푸근하시구나 이렇게 호흡하는구나 뭔 소리 하는 거지? 됐어 자 이거 봐봐 이게 뭐? 선생님 이거 지금 잘못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잘못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 백제 지금 내가 이거부터 먼저 띄운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엔제 엔제하고 요즘에 엔제가 중요해 엔제해야 돼 라고 하는 거 맞아 그러나 그러나 기출이 먼저야 이거는 여러분 부정하시면 안 돼 기출이 먼저야 요즘 기출보다 엔제가 중요해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기출이 일단 중요해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께서 10월달에 수능을 출제하러 들어가셔서 뭐부터 볼 것 같아? 기출부터 보지 엔제부터 보였니? 무슨 후다지 같은 얘기야 기출부터 보시지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이 들어가서 올해 기출 또 이전까지 나왔던 수능의 트렌드에 맞는 기출들을 엄청 꼼꼼하게 보셔 그것도 어떻게 보셔? 긍정적으로 보셔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옛날에 이렇게 기출해서 수능 평가원에서 냈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서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수능에 대한 트렌드를 익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야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어 근데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기출만 봐도 됐어 진짜 기출만 봐! 막 떠들었거든 정말 그래도 됐었어 기출만 진짜 꼼꼼하게 보면 됐었어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엔 기출도 봐야 되지만 사실 엔제도 봐야 돼 그러니까 기출도 보고 엔제도 봐야 되니 기출을 어떻게 봐야 돼? 효율적으로 봐야지 그렇지? 효율적으로 그래서 쌤이 실전 개념이 스며들은 기출백제 수원 100, 수투백 그 다음에 선택과목 100 총 300문항 정말 선별 잘했고 뭐 강의력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출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거든 선별력 얼마나 선별을 잘했느냐 두 번째 강의력 이걸 얼마나 잘 분석해서 얼마나 잘 전달해 주느냐 니네한테 그게 기출강의를 듣는 목적 아니니? 그렇지? 선별들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도 엄청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에 팍팍되게 알려줘야지 뭐 그거 완벽하게 갖춘 기출백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미리 엔제도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선돼야 돼 알겠어? 뭐 저랑 기출백제 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하셨으면 되고 만약에 기출은 뭐 다른 분이랑 하셨거나 뭐 스스로 했거나 다 좋은데 스스로 아마 이제 봐봐 내가 기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 기출이 일단 엔젤보다 우선이야 라는 생각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기출 먼저 완벽하게 보셔야 돼 왜?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이 엄청 긍정적으로 기출을 보실 거야 알겠어? 어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그럼 요즘 수능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요즘 수능에서 자 먼저 딱 누르자마자 나왔는데 뭐가 요즘 중요해? 계산력 알죠? 여러분도 알지만 작년에 이제 킬러 문제 내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뭐 킬러 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과 과정 내에서 사교육도 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뭐야 시험을 잘 보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뭐 킬러가 안 나온다며 근데 킬러는 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의 변별력을 유지해야 돼 그럼 방법은 뭐야? 그래 계산 복잡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뭐 작년에 발표 나자마자 모든 선생님들이 야 계산 엄청 복잡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계산 열심히 해야 하고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근데 역시나 계산이 꽤 복잡해 요즘에 그쵸? 계산이 복잡한 건 근데 강의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정말 스스로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야 맞아? 어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절대 수학 눈으로 보지 말고 혼자 많이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거 많이 강의를 들었다면 듣고 난 다음에도 혼자 반드시 다 지우던지 연습장에다가 안 보고 다 끝까지 해서 답딱딱 내는 거 자꾸 연습해 보셔야지 맞죠? 다음 연계교제 EBS EBS 중요합니다 그쵸? 왜? 아예 그냥 평가원에서 대놓고 발표했어 올해 뭐라 그러는데 EBS의 연계체감율을 높일 겁니다 EBS에 있는 도표 그림 발문들 그대로 가져다가 거의 뭐라고 써니 이렇게 썼어 덜 변형하여 거의 변형 안 하고 그걸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EBS 교제 보세요 라고 출제기관에서 얘기했어 근데 안 봐 나쁜 사람이죠 그쵸? 가서 꼭 보셔야 돼 EBS 특수환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2, 3, 빠사 모의고사라고 EBS 수능특강을 변형해서 그걸로 만든 모의고사 있어요 되게 좋거든요 깨알 광고 그것도 같이 보면 대빵 좋아 알았어? 또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수능 완성 변형도 제가 낼 거고 이거 같이 보시면 좋고 그 다음 고1수학 중요성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맥락이야 우리가 고등교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계산도 복잡하게 내면서 그 다음에 고1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끌어다가 막 더 집어넣어서 문양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치? 복잡하게 그래서 고1수학 엄청 중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킬러 문항이 그래 사라졌단 말이야 킬러가 사라졌어 우리 학생들이 말이야 문제가 어렵다 어렵다 언제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줄 아니? 이럴 때 어렵다고 느낀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진짜 어려운 문제 다시 말하면 킬러 문제 그거 보면 어렵다라고 느낀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근데 작년에 뭐라고 했다고? 이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를 내지 마 그랬어 그럼 날라갔어 두 번째 언제 어렵다라고 느낀 줄 알아? 복잡할 때 복잡할 때 계산이 복잡해 그 다음에 고1수학이 있는 막 내용들이 막 들어와 뭔가 막 복잡해 문제가 원래 물어보는 포인트는 똑같은데 옛날에 나왔던 거랑 이게 똑같은 건데 아 뭔가 복잡해 연산도 복잡하고 괜히 표현도 그냥 이거 이거라고 쓰면 될 걸 괜히 막 조건제식법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온다던가 그냥 식을 주면 될 거를 막 나머지 정리를 써가지고 넣은다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복잡해 이러면 어렵다라고 느낀다 그럼 세 번째 뭔지 알아? 그래 낯선 문화 다시 말하면 기출에서 좀 뻔히 보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연습했던 게 아닌 뭔가 되게 낯선 거 어? 이거 뭐야? 뭔가 이렇게 좀 잠깐 이거 처음 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알겠어? 풀어놓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겠지만 막상 시험장 안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는 엄청 낯설고 힘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그때 그때 우리는 어렵다라고 느낀대 어렵다라고 낯선 문항을 만날 때 어렵다라고 느낀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출만 하면 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기출만 해서는 사실 뭔가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기출 당연히 잘 선별해서 완벽하게 분석하면서 보시는 거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계산력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많이 풀어보고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또 복잡한 문항들 그래 고유수학에 막 들어간 그런 새로운 문항들 또 낯선 문항들을 계속 우리가 접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또 많은 소위 학원에서 엔젤을 내죠 엔젤을 그래서 뭔가 낯선 특히 낯선 문항 위주로 그렇지? 뭔가 니네가 안 봤지 이런 걸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불꽃 엔젤 디자인이 이쁘지 않아요? 엄청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엔젤 엔젤 알았어? 불꽃 엔젤 엔젤 여기다 당연히 낯선 문항에 대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엔젤입니다 엔젤 엔젤 여기 이제 불꽃 엔젤인데 시즌 1 시즌 2는 있어요? 그럼 시즌 2 이제 시즌 2는 이제 좀 더 어려워 근데 이거 시즌 1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아 근데 이거 얘기하고 싶다 착한 가격 2만 3천 원 알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에 엔젤가 제가 3만 원인가 3만 4천 원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올해는 엔젤을 좀 요즘 힘들다며 다 그렇지? 요즘 많이들 힘든 거 같아 지금 경기도 많이 힘들고 진짜 책값조차도 되게 부담들 되는 거 같아서 좀 과감한 결정을 했어 과감한 결정을 샘도 했는데 그래 그냥 좀 선생님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겠다고 맨날 뭐 소위 뭐 그래 교재들도 막 막 그냥 PDF를 뿌리기도 하고 막 좀 그랬는데 그리고 또 엔젤을 뿌릴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착한 가격 알겠어요? 그래서 요건 2만 3천 원 2만 3천 원이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엔젤치고는? 그쵸? 엔젤치고는 싸고 좋은 거예요 알았죠? 근데 싸다고 꽂았다는 거고 착각하시면 안 돼 진짜 되게 이게 사실은 원래는 3만 원 얼마 이렇게 하려 그러다가 아 요즘 다 힘든데 무슨 이러면 또 이제 하려고 해도 가격 보고서는 아우 이럴 거 같은 생각이 진짜 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착한 가격 알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자 교재 이제 구성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총 7회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 7회분을 내가 할 거고요 공통 10문항 선택 3문항 당연히 확통 미적 기하 다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고 그러면 이제 공통은 10문항인데 어떻게 되냐면 객관식 8에서 13번 주관식 17에서 20번을 이렇게 10문항을 구성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딱 느끼겠지만 3점짜리랑 쉬운 4점이랑 가지고선 구성한 거야 그리고 쉬운 4점 중에서 끝에 20번이나 13번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은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생각해봐야 될 20번 정도까지 알겠어? 20번이래 4점까지 그렇게를 좀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뭐 이제 저기 뭐야 선택은 26에서 28번까지 이렇게 해서 3문항을 넣는데 이거는 이제 3점짜리랑 4점짜리까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느끼겠지만 그래 한 3, 4, 5등급 학생들이 한 2등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좀 뭔가 연습해봐야 되는 그런 엔제 알겠어? 너무 부담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남들은 다 엔제 한다는데 계속 기출만 하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렇다가 또 남들이 하는 엔제 따라했더니 뭐가 뭔지 모르겠고 멘붕 오고 막 오히려 자신감만 잃어가고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탄생한 불꽃 엔제 알겠습니까? 아주 좋은 엔제 알겠어?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일부러 고민을 좀 했는데 번호를 내가 이렇게 매겼기 때문에 그 이제 엔제를 이제 보시면 선생님 엔제를 보면 아내를 아예 약간은 문제 배열을 모유고사처럼 좀 이렇게 배열해 놨어 모유고사처럼 배열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대치러셀에서 선생님이 이걸 촬영할 건데 대치러셀에서 수험생들이랑 같이 풀어나갈 거야 그걸 그대로 촬영해 올릴 거야 그러니까 굳이 예습 안 하셔도 되고 같이 강의 수강하면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야 시간을 조금씩 주면서 같이 예습하지 않고 복서 꼼꼼히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고 필기하고 하면서 하시면 돼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또 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보니까 아까는 아내 모유고사처럼 이렇게 문제 배열이 돼 있으니까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간도 같이 딱 이렇게 재면서 좀 가보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은 시간을 재면서 풀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교재 한번 받아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좀 알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뭐 조금 자랑을 하면 작년에 이제 왔던 학생이 그냥 DM 보낸 건데 이게 좀 와닿아서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이 학생에 대해서는 좀 이 학생이 온 DM을 그냥 여기다 한 번 좀 넣었어 수강평고다 좀 더 이게 그냥 더 확 와닿아서 6모 4로 시작해서 NJ1,2 듣고 9모 때 3 받고 수능 2등급 받았대 2등급 근데 뭐 84점으로 20점 넘게 점수 올릴 수 있었고 그치? 수업 시간에 문제 풀 시간을 넉넉히 줘서 같이 하나하나 풀어나갔고 기초적인 개념들도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고 헷갈려거나 까먹었던 부분도 바르게 잡을 수 있었고 또 N문제 문제에 있어서 기출해서 풀어본 듯 하면서도 일정 보면 처음 보는 듯한 유형 요즘 바뀐 수능 기조에 딱 맞는 문제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알았어요? 이거 이제 현장에서 계속 저랑 같이 했던 학생인데 삼성등 학생들 정말 알맞는 난이도의 문제를 해서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이런 학생이 있었대요 이거 NJ 지금 OT였는데 진짜로 얘들아 가성비도 좋고 진짜 좋은 NJ라고 내가 확신하고 또 진짜 정말 공들여서 잘 만들었어 뭐 요전에 나왔던 23빠사 2330 기출백제도 그렇고 무불개도 그렇고 저랑 혹시 강의 같이 들어본 사람들 또 브레이크스루 특강 들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쌤이 진짜 대충대충 하지 않아 진짜 쌤이 이렇게 약간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생겼지만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은 정말 도움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컨텐츠 만들면서 하는 거고 이 불꽃 NJ도 진짜 제가 또 입을 한 표현을 이렇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배열하고 만든 정말 좋은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2등급을 향해가는 그런 NJ입니다 요 NJ에 쌤이랑 같이 한번 잘 시작해보면 어떨까 알겠어? 도움제가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쌤 믿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바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1강부터 근데 여기 이제 NJ다 보니까 뭐 1강에 이렇게 교재 파일을 뭐 아마 1-1강 정도 듣는 거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알겠어요? 그건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어쨌든 쌤이랑 한번 시작해봅시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강의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